행복해야 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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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. 현관문 열어주라고? 이게 무슨 말이야 현관문 열어달라는 게? 정아지 너 지금 문 앞이야 설마? 아 나 진짜 이거 키워야 되는데 진짜 아이씨. 다들 알고 있었다고요? 다 알고 있었어요? 개새끼들. 레이드 대선고. 아이 싫어하냐고 우리 레이드를 하냐고 웃음. 아직 안 왔어. 우리 형 레이드 간다더니 몇 층인지도 몰랐던 건가. 이야 하이. 의자도 없단 말이야. 혜연이 진짜 까슴다. 하이. 싫어요? 엘리베이터 너무 탔더니 뭐 의미가 나. 아우 토할 것 같아. 나 게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? 알고 있었지. 근데 왜 오냐고 이 미친. 아니 지발 오면 안 돼? 아니지 아니지. 아 여기 지불이다. 보이지 않아.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은이 몰래? 예은이 집 탕방을 할 건데요? 이 컴퓨터가 되게 오토바이같이 생겼어요. 여기 앞에는 타이네롤 하고요. 그리고 닌텐도가 있어요. 오른쪽엔 밥 먹은 거 있고요. 아 그럼 야 귀뚜미라도 해줘야 내가 좀. 게임요? 하고 싶은데 지금은. 아 레이드가 주가필이면 에이. 의의가 없다. 의의가 없어. 현 씨 낮으니까 방송하고 있어. 너 친구들 간다고? 아침에 4시쯤 일어났다고? 참 일찍 일어났다 4시가. 야. 야 내 몇 시 일어났는데? 나 12시에 일어났어. 오늘만이잖아. 아니지 나 원래 밤낮. 팔자놀게 트수들 너무 예뻐. 자고 있어 오늘. 안 좋아. 안 돼? 내 줄게. 야 어떻게 내가 볼 거냐. 내가 잘 볼 거냐고 내일. 그럼 너희 볼 거지 그럼 누구를 봐 내가. 팔봉이 볼 거잖아. 아니 뭐 팔봉이를 봐. 아니 근데 안 올 수도 있어. 안 올 걸? 진짜야. 팔봉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. 왜? 왜? 내일 올 거야? 싫어 오지 마. 왜? 약만 갖다 줄게. 정엄지 우리 집에 왔어. 야 정엄지. 집에 가. 집에 가라고. 야 김토복이 온대. 김토복 지금 여기 오고 싶대. 아 오라고 그러자. 그냥 팔봉이를 지금 불러. 봉팔이 지금 부르라고? 진짜? 김봉팔. 예. 올래? 가면 어떻게 되는데? 불안해 오지 말래. 아무튼 그러면 내일 약 가지고 갈게. 왜 지금은 안 올려고 하는데? 지금 가도 상관은 없어. 근데 오지 말라며 방금. 내가 왜 팔봉이라고 된 거야? 몰라. 내가 그렇게 부르더라고. 김토복한테 전화 걸어 줄게. 아 예. 예. 기다려. 기다려. 아! 너 조용히 해. 너 조용히 해. 야 또복아. 빨리 와. 야. 너 진짜 안 오면 왜 뒤진 줄 알아? 진짜 오라고. 야. 너 자고 와. 빨리 오라고. 야. 미친놈아. 조용히 돌봐. 야. 김토복. 아니 돌복이는 갑자기 왜? 야 돌복아 진심으로 지금 오고 싶다는 거야? 뭐야? 나 사고 오고 싶으려고 한마디 했는데 얘 오라고 왔는데? 빨리 오라 그래 마라 그래. 돌복이는 좀 쉬어야 돼. 오늘 몸이 좀 안 좋대. 니가 뭔데 김토복아? 내 몸이 안 좋다고 그래. 돌복이는 한 번 누우면 안 일어나는 병에 걸렸어. 그래 걔 병신이야 걔는 그냥. 나 짓고 있는데. 또복이는 누우면 안 일어나는 병에 걸렸다고. 그래 또복아 너 원래 병신이니까 그냥 와. 김토복. 너 진짜 나 안 볼 거야? 또복아 알았어 그러면. 그럼 안 올 거면. 안 올 거면. 음. 아 진짜. 아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. 뭐? 야 봉판아 못 오게 됐다 야. 그래. 내일 간다니까? 팔봉씨 내일 모레 오세요? 왜 내일 모레? 내일은 놀아야 해. 내일 김종래가 애 보고 싶다고 그랬어. 내일 생각은 안 해? 아니 아니 김종래만 보여주면 되지. 아니 팔봉씨. 야 이 시발 바빠 와봐. 예. 여보세요 팔봉씨. 사실적으로 예은이랑 놀아야 되잖아요 오시면. 가까운 건 아니니까. 그렇기 때문에 팔봉씨가 예은이랑 함께 있을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? 사실 내일은 또 타이밍이 타이밍이 아니에요. 내일 모레 오시면 이제 그냥 드릴게. 노량진 시장에 있는 광어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주신다고요? 그냥 드릴게? 어. 야 너 내가 무슨. 어때요 팔봉씨. 아니 이 애니. 우리 약속 있는 중요한 날에 팔봉씨를 불러? 아니 뭔 소리야 이게. 아니 팔봉씨 솔직히 말해 이 새끼가 오라 했죠.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. 얘기를 해보자 그랬어요. 오라는 게 아니라. 언제 만날지는 얘기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. 그럼 오늘 만났으면 됐는데 이 새끼가 나쁜 년이네. 아니 시발 얘가 왜 좋아요? 너 말이 지나치네. 야 얘가 만나고 싶다고 한 적 없어. 얘가 온다는 얘기도 없었어 오늘. 뭔 소리야 내가 온다 그랬는데. 뭐라 그랬는데 얘. 얘 뭐라 그랬어 지금. 너 개새끼래. 와 씨X야 김봉팔. 행복한 시간 보내? 야 김봉팔.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.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.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. 야 너 오늘 오고 싶다는 개 구라를 쳤어? 내가 간다 그랬잖아. 니가 언제 온다 그랬어 지금. 아니 오늘 말고 어제. 내일 간댔잖아 내일. 그래. 동강지가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. 너 뭔 오늘이야. 내일 얘기한 거 아니었어? 아니 나 오늘 얘기하는 거였는데. 난 내일 얘기하는 거였는데? 정리점에 저 진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. 야 나는 정신이 없어 지금. 나 미치겠어. 얘 와 옆에 와서 노래 부르는 거 봐봐. 술 마셨지? 안 마셨다고. 친구 만나서 기분 좋으신 거겠지. 나 간다. 집에 간다고? 안녕. 미친 거 아니야? 야 야 정한지.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정말. 대체 미친 거야 얘? 대체 뭐가 지나간 거지 정말? 야 내일 모레 와. 내일 모레 오라고? 아니면 지금 오든가. 지금 오려면 일단 버스는 없어. 저거 오면 내일 모레 와. 아니 원래 내일이었잖아 근데. 원래 이쪽이 선이야. 이쪽이 선이야. 뭐야. 왜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너한테. 그냥 오지 마 이러는데 그럼 뭐라 그래. 이유도 한 번 오지 마. 왜 몰라. 왜 몰라. 너 짜증나게 했으니까 내가 모른다고 그러지 그러면은. 어? 내가 뭘 짜증나게 했어 뭘. 짜증나게 했잖아. 말해? 아 말해. 나 진짜 말해 나 진짜. 근데 뭘 말하려고? 몰라 나도. 아니 근데 내가 그거는 전 솔직히 말했잖아. 카톡 내가 알림 이거 뭐냐. 꺼놓고 그리고 카톡이 켜져 있을 때. 나 말하지 마. 말하지 말라고. 아 방송 끝나고 말해. 아니야 아니 하지 말라고. 전 감지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이거 지금. 내일 모레 와. 내일 모레는 왜 안 되는데. 내일 모레 안 되진 않아. 근데 왜. 한숨 쉬는 거야 지금? 숨 쉬는 거야 한숨 쉬는 게 아니라. 왜 숨 쉬냐고. 그럼 숨 쉬어야지 살아있지. 그거 뭐 어떡해. 숨 안 쉬면 죽어 그냥? 그런 거야 너 진짜? 돌았다 와. 왜 돌았다. 내일 모레 봐. 왜 내일 보고 싶은데. 왜 내일 보고 싶냐고. 꼭 봐봐. 어? 봉팔아 진짜 심하다. 욕을 이렇게 심하게 할 줄은 몰랐네 진짜. 같은 애 같은 거. 입뿌 reminder. emitami 아 알았어 할게. 기다려 봐 씨발 훈수 들지 말아봐. 봉팔아? 네. 좀 감동이네. 얘가 약만 주고 갈 생각이었대요. 제가 아파가지고. 그래 그러면 내일 모레 갈테니까. 내일 모레 그냥 먹지 말고 있어. 그 약 먹지 말고 있으라고? 그냥 아프고 있으라는 거지? 그러니까 아니 왜 도대체 이거 뭐야 그냥 약 먹으면 안 돼? 절대 내가 주는 약만 먹어야 돼. 아까 강제가 준다고 했잖아. 강제가 주는 약 먹을게. 그래 그거 먹고 건강해야 돼. 야 너 말투 왜 이렇게 했다고. 그럼 내일 모레 가? 내일 모레 올래? 야 그렇지 내일 시간이 안 나는데?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? 보고 싶어서 가지고 안 보고 싶어서 하나? 그럼 내일 자고 갈래? 뭐라고 해? 아 수술이.. 내일.. 야 뭔.. 그니까 팔봉영은 악형 집에서 자고 악형은 강형이랑 자는 거죠? 그쵸? 봉팔이가 우리 집에서 자고 나는 이제 강제네 집에 가서 자고. 아니 근데 너 강제랑 친추 언제 했어? 너 강제랑 디코 친추 언제 했냐고. 어떻게 너가 불렀대? 나 강제 내가 초대하려고 했네. 봉팔이님이 27,000원에 우리 집 주소를 팔았다고?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. 아니 그게 아니라 전에 들었던 거는 까먹었다 하셔가지고 알려달라고 하셨어. 비속말로. 그거 알려드렸지? 왜 알려줬는데? 아니 근데 그거 돈 받고 그렇게 판 게 아니라 비속말를 제가.. 강제랑 친추는 언제 했대? 비속말로 하기 힘들어서 내 집 주소 또 파는 걸로.. 아니 판 게 아니라니까? 근데 전에 있던 일이 까먹었었대. 그래가지고 얘기해줬다길래 줘도 되는 줄 알았지? 음.. 27,000원에? 야 그럼 저도 27,000원에 제 집 주소 팔게요 님데. 27,000원이면 내 집 주소도 살 수 있는데 27,000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. 돈 팔아. 왜? 너 지금 왜 그렇게 딱딱하게 대답해? 왜 그렇게 딱딱하게 대답했는데? 아 한번 해보자 이거야? 아 야 대답한 거야. 차라리 전두엽이 파괴됐으면 좋겠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오빠. 누가 오빠야? 컨셉 한 번 잡아보려고? 정신 똑바로 안 해? 누가 정신으로 혼을 빼놓는데 누가! 오케이. 너 방금 똑바로 안 해? 아 나 또 집 팔 빼야겠어 오늘? 우리 집에 와서 또 빨간 코서는 아 두번째.. 혼줄이 나야겠어? 오늘 올래? 오늘? 어. 내가 그렇고 방금 뜯어서 막 말해도 되는 거야? 안 돼? 안 될 건 뭐 있어? 우리 집 오기 싫어? 아 야 누가 싫대?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야. 싫다는 식으로 말해 근데.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?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냥! 택시비 부탤 거면 만 원 가지고 안 돼. 9만 원만 더 줘봐. 야 무슨 너 왜 사기쳐? 택시비가 10만 원이라고? 왜 뻥치냐고 왜 뻥치냐고! 왕복 왕복! 아 맞다. 자고 가는 게 아니구나. 다음날 가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아니야 바로 갈 거야. 아 5만 원 원 택시비 벌었다. 너 지금 이런 식으로 나 팔아서 또 돈 버는 거야? 됐어 그래 알았어. 너가 그렇게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지 않으면. 오늘 초콜릿 공장 망했어요. 지금 계속 화내는데 그럼 어떡해? 너희도 말 계속 그렇게 하잖아! 사람들이 너랑 나랑 진짜 똑같대. 거울 보고 있는 거 같대. 그리고 우리 한 10년 상인 거 같대. 앞으로 그렇게 사귈 거야. 그래서 자고 갈래? 오늘? 응. 좋아. 빨리 와. 진짜 간다 그럼? 진짜 온다고? 그럼 뭐라고 그랬는데 어떡해? 진짜 온다고 할 줄은 몰랐지. 나 보고 싶어? 보고 싶어 그래서 내일 간다고 그랬잖아. 내가 내일 아침에 간다고 그랬잖아. 아침에 와서 어떡하려고. 아침에 와서 약 주고 뭐 이따가 가려고 그랬지. 그럼 넌 아쉽지 않아? 그래서 수요일도 간다고 그랬잖아. 그냥 까뚱해서 말하는 의미가 없잖아. 형 왜 자꾸 간다. 그럼 수요일에 자고 와. 와서 방송만 한 번 데려다 줄게 내가. 그래 일단 말은 그렇게 해놓자. 라면 먹고 갈래? 제가 알잖아요. 다른 쪽 우결은 쿠쿠톤 연애고 우리는 약간 농화다고 존나 찐득찐득한 초콜릿이라고. 우리는 다크 초콜릿 99.9% 통으로 되어 있는 거. 자일리톨 통처럼 생긴 데에 들어있는 거 알지 뭔지. 넌 아무도 안 먹잖아. 먹긴 먹어 나도 먹었어. 나 안 먹었어. 그래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. 먹는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된다고 그래.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또 또 이러는 뭘 더 좋지 왜 이렇게. 알겠습니다. 으으으으으으으으으蝷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